이게 뭘까요? 열어볼까요? 손 조심. 여은이가 이렇게 들고 찍어주세요. 아빠 잘 나와요? 네. 여은이 카메라 만들었어. 아빠 잘 나오게. 아빠 나와요? 네. 돼지도 나와요. 돼지도 나와요? 응. 아빠 돼지라고? 아니. 이거 돼지잖아. 아, 거기 돼지지 참. 맞아. 찔린 거 아니에요? 자. 열어볼까요? 여은이 같이 열자.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뭐야? 다시.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엄청 이쁘다. 너는 벤쿠버 보다 크대요. 벤쿠버 보다 크대요, 내가. 너는 벤니스 보다. 너는 라스베가스 보다. 와, 이렇게 할 거. 엄청 커 보이는구나. 라스베가스 보다 크대. 원 밀리언 서브스크레이버스. 너의 이미지는 롱타임. 그리고 이렇게 잘 성장할 거다. 고맙다. 이런 내용이 써있네요. 영훈아 꺼내볼까요? 네. 자. 어우 무거운데. 이제 엄마가 돼. 영훈아 되게 멋지다. 영훈이가 들고 있으니까. 멋진 카메라맨 같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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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짠. 우와. 크. 어마어마한데요? 아, 근데 진짜 이쁘다. 그쵸? 어, 야. 너무 엄청 뭔가 고급지네요. 어, 엄청 고급지네. 이거 어디다 걸지? 뒤에 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딱 있네. 두 군데요? 응. 아,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백만 유튜버 그냥 유튜브 상에서 구독자 백만이 넘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골드 버튼을 받으니까. 어? 진짜 백만 유튜버인가? 약간 이런. 그 현실적으로 확 와닿네요. 그래서. 아빠 한꺼번에 보여. 한꺼번에 보여? 이렇게? 응. 괜찮아요? 응. 일찌감치 조기규. 카메라맨 조기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들고 있는 손이 너무 귀여워. 아빠 한꺼번에. 아까 한꺼번에. 아빠 멋지지? 응. 아빠. 똥침. 똥침? 응. 아빠 똥침? 아빠 똥침? 아빠 똥꼬에서 우유컵이 나왔어. 여기가 약간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게. 아빠 똥꼬에서 우유컵이 나왔어. 똥꼬에서 우유컵이 나왔어? 응. 여기가 밀고 있는 유머예요. 똥꼬에서 뭐든지 나온다는. 아빠 똥꼬에서 여운이 나왔어. 아, 떼지마. 갑분싸였어, 뭔가. 여운이 저기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이제 드디어. 고맙습니다. 응. 아빠 이제 얘기 좀 할게요. 네. 이제 드디어. 백만 기념 팬미팅을 합니다. 우우. 윽. 오우. 애쭈, 박수! 박수 FCC. 박수, 박수. 그래서 2000. 엄마 그리고 committed 엄마한테 painful. 저쪽 가있지? 아빠의 애기가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Switchлат히 16일에 서울 팬미팅을 합니다. 100만 기념이라 총 100분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요. 안녕! 나무 프레임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거울, 황금색 거울 느낌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적어도 좋은데요? 이것도 나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후년에는 천만두 다이아버튼으로 찾아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끝났다? 아 끝났어요. 엄마 이제 나와주세요! 네 남자! 어 Hind Cathy Nee! 아 해! 아 해! 아 해! dat é history! 은 저 책임 sana이였어. 아 떨어뜨 ders 없ها. administration 예! 상 од Eagles 인ちゃん 전생 예!